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해 70년대 노동 중심 사회, 정보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됐던 90년대 지식경제 사회를 넘어 이제는 체험 경제의 시대라고 하죠. 창의력과 감성을 연료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오늘날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온택트로 즐기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문화는 단순히 정신적 가치나 감성적 의미에서 벗어나 하나의 트렌디한 상품으로서 재평가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또 지역 청춘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콘텐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우리 지역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고요. 이에 앞서 이번 주 주요 이슈, 원광대학교 원두현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문제, 저희 시사토크에서도 취재 뒷이야기까지 이렇게 전해가면서 깊이 있게 다뤘던 이슈인데요. 특히 전북은 공직자와 가족, 또 지인 등의 연쇄 투기 의혹이 후속 보도로 이어가면서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후에 모든 공직자들로 재산 조사 확대하자, 이런 여론이 거세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이게 도시지리학이나 또는 도시사회학에서는 성장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익을 추두하는 사람들의 집단인 거죠. 이게 어떤 특정 개인들이나 어떤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나누는 어떤 공유되는 클러스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단순 건설업자뿐만이 아니고 그런 정보를 일찍 취득할 수 있는 도시계획가들, 또는 공직자들, 그리고 의원들, 심지어는 대학의 교수들과 언론인들까지 포함되어지는 일종의 성장연합이 그런 방식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그런데 이게 가장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서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단체에서 전주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시의원 5명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A 의원은 아파트의 전세로 살면서 최근 혁신도시와 만성동에서 세 채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팔아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B 의원은 2016년쯤 전남 여수시에서 각각 9,300만 원을 들여 아파트 두 채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지난해까지 두 아파트를 모두 팔아 3,900만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는데 전주가 아닌 전남 여수의 부동산 거래라 원정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2019년에 본인 명의로 효자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뒤 지난해 매도했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 신규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3,900만 원에 산 분양권을 똑같은 값에 매도했다는 점에서 다운 계약이 의심됩니다. D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에코시티 분양권을 자녀에게 정상적으로 증여했는지, E 의원은 아들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시의원을 LH 사례 같은 투기로 비난하기 애매하지만 공직자가 부동산을 실제 거주가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한 만큼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자진해서 투기 의혹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공직사회 부동산 적폐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를 어느 정도 드러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참여연대의 발표문에서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걸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하고 부동산을 어떤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불법적인 장황이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동산을 실제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는 그리고 서민들이 나눠야 될 공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을 그걸 특정인들이 이걸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런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라든가 또는 불법 양도라든가 이런 불공정한 관행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경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인 어떤 법적인 제재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사람들이 이걸 아 이런 일이 나쁜 일이구나라고 관행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새로운 관행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들에게는 다음 선거 공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민주당 차원에서는 해당 의원들 엄벌하겠다 혹은 적어도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입장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우리가 국민적으로 그런 문제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걱정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 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지나고 또 없었던 일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것이 우리 지방의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도해가는 지도자들의 어떤 리더그룹들의 어떤 도덕적 불감증이 드러나는 현상인데 저는 조금 더 쉬지 않고 정확하게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이런 제도를 끊어오시 지적하고 제기하면서 잊지 않게 끝까지 리마인드시켜주는 작업. 그래서 그게 벌써 내년도에 선거지 않습니까? 내년도 선거까지 이런 이슈들이 가서 그게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이고 또 썩은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길 기대해보겠고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는 우리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이날치 밴드의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 그리고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까지. 들어도 들어도 자랑스러운 일들이 연일 전 세계 문화의 화두가 되고 있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바로 이 문화콘텐츠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대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랍도 콘텐츠 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 인디 뮤지션 김은총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가는 곳, 바로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인데요. 먼저 어떤 곳인지 최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은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융복화 콘텐츠에 다양한 시책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만든 출연재단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의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나 기업들에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드리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제작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콘텐츠를 또 제작을 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무실과 장비도 아주 저렴하고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들고 나면 또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 판매를 위한 마케팅 지원이나 그다음에 투자 유치까지. 한마디로 콘텐츠 교육부터 시장 진출까지의 토털 패키징 지원을 해주는 도민들을 위한 진정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앞으로 시간 동안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아이들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 또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 욕구가 커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교수님, 이런 현상이 갖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스스로 개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어떤 과거에 전에 선조들이 살았던 삶을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해지지 않습니까? 자기 표현의 욕구가 되게 강해지고 또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해지는 것과 함께 그런 표현을 담아낼 수 있는 미디어가 또 아주 다양하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소셜미디어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의 발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술적인 환경과 개인들의 의지들이 발현되어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굳이 자신의 끼를 숨기면서 아주 모범적인 시민의 삶으로 규정되었던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들이 만들어지는 괜히 자유로운 세대의 등장, 새로운 세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지난해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제2크리에이터 사업이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경쟁률부터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관련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전북 임실로 귀농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유튜버 임미순 씨. 초보 농사꾼이지만 유튜버로서는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넘치는 흥과 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그 이름을 알리고 있는 임실들깨 아줌마 미선 씨. 그녀의 영상은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데. 뗄팽아 빠졌니? 안 빠졌니? 농사 짓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정보도 전해주고 재미있는 일상을 공유하며 이미 어느 정도의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미선 씨는 왜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막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매체에서 이런 걸 한다고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 기량을 조금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지원하게 됐는데 다행히 떡하니 붙었네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열공하고 있습니다. 음량은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고 BGM도 따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다음에 감업을 할 때 경계를 해야 될 거 같으면.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농사꾼 미선 씨.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또 직접 기른 농산물의 팔로우를 확보하는 데 있어 유튜브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적인 배움 없이 혼자 모든 작업을 하다 보니 점점 한계를 느꼈는데요. 특히 편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신 대로 화면이 또 없어져요.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다가 없어져. 퀄리티가 좋게끔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오늘도 배울 건데요. 사실 철시간에 너무 멘붕이 왔어요.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채우다 보면 저도 조금 더 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더 좋은 저희의 영상물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MCN이라고 하죠. 다중 채널 네트워크. 그러니까 유튜브 생태계에서 이른바 기획사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이런 일들을 기획해서 유튜버를 양성하고 또 우리 지역도 널리 알리는 역할들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작년에 저희가 그냥 유튜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초기에 저희가 한 3년 전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을 하고자 기획을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스타가 되려면 서울의 SM엔터테인먼트, YG, JYP를 가서 초등학생 때부터 성인까지 오랜 기간 돼야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지역에서도 1인 스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어떤 야심찬 기획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그리고 우리 훌륭한 음식 먹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에서 만든 산업의 생산품들을 좀 많이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2년 전부터 그래서 작년에 한 28명 정도의 크리에이터를 양성을 해가지고 신규 조회수 한 400만 회를 434건의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실적을 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영상에 나왔던 임실 들깨 아줌마 같은 경우는 저희랑 프로그램에 함께하기 전까지만 해도 처음에 구독자가 973명 정도 됐었는데요. 프로그램에 오셔서 860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900%의 구독자가 상승을 하는 그래서 지역의 스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렇게 콘텐츠 산업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데 작년에 저희 진흥원을 통해서 기업들의 매출 실적을 한 89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고용으로는 한 159명 창업으로 또 이제 1인 창업자들이 한 200명 정도 창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에 한 천억이 넘는 지금 저희 진흥원이 6년째 됐거든요. 천억이 넘는 순수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라북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계속 육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여러 기관들 중에서 최근 한 5년 사이에 가장 큰 성장을 보인 기관이 바로 영화문입니다. 아마 계시드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오늘날 문화 콘텐츠 산업이 갖는 의미 또 중요성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교수님, 사실 우리가 이제는 시간적 제약이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려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인재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람의 문제죠. 지역의 문화를 또는 지역의 어떤 다양한 자원들을 알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지역이 뜨겁게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의 단위가 이제 국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 한옥마을도 이제 천만 관광객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세계적인 어떤 명소, 세계적인 지역이 돼야 되는 그런 지역 경쟁을 가져야 되는 조건이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와 문화와 관광의 자원들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원형을 어떻게 발굴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들인 거고 이 콘텐츠 산업 진흥원 같은 곳에서는 그런 원형들을 가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오늘 오신 은총 씨 같은 분들이 그런 데서 메신저가 되고 발신자가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이런 과제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김은총 씨에게는 붙는 수식어가 정말 많더라고요. 싱어송라이터이자 포크 듀오 또 지역 음악 운동가 활동까지 하고 계신데 청년 크리에이터 당사자인 만큼 여쭤보고 싶은 점이 참 많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최근 신곡 발표하셨다면서요. 이 자리를 굴려서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지.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먼저 와서 시사 토크에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게 참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영광으로 알고 한 곡 부르겠습니다. 신곡도 신곡인데요. 전주에 관한 노래 제가 또 오늘 특별히 준비해 왔습니다. 몇 해 전 친구들과 떠나온 전주에서 우리는 과거로 가네 누구나 그렇듯 처음엔 한옥마을 그 거리를 걸었지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또 끄떡없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가사의 전주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요새 역주행이 트렌드잖아요. 제2의 여수 밤바다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좋은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음악운동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건 뭔가요? 저는 이상한 계절로서 활동이 오면서 약간의 캐치프레이즈를 정한 바 있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는 지역 음악 자급자적인데요. 서울에서 음악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드는 생각이 이게 이렇게 음악을 하기가 정말 많은 돈이 들고 어렵다니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주에서 음악을 시작한 이래로부터는 계속해서 제 음악이 지원받고 응원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의 음악과 서사가 담긴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면 지역민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고 지역민들만의 지역에서의 사리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역 음악 자급자적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사실 뮤지션들에게 지역이 울타리가 되어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계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이랬는데 활동 범위는 자칫 좁아질 수도 있잖아요. 평소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실 음악에는 국경은 없다지만 가사가 다르더라도 언어가 다르더라도 느낄 수는 있는 게 있지만 확실히 활동 영역에 있어서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제이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서 유튜버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활동 영역을 개척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는 어떤 콘텐츠들 제작하셨는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요. 제가 또 글을 쓰고 있어서 약간의 연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재활동의 이름은 주간 김은총이었는데요. 매주 한 곡씩 곡을 쓰고 있는데 그 곡과 함께 연관된 이야기들을 수필로 작성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메일링으로 전송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제이크리에이터 사업과 연관하여서 오디오북으로 만드는 콘텐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주간 땡땡땡 이것도 사실 요새 트렌드거든요. 이걸 또 유튜브에 접목했다니 또 새로운 생각이 드는데 특히 몇 회 전부터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레드콘 음악 창작소 여기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뮤지션 창작에서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시 어떠셨는지 일단 좋았던 부분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레드콘 음악 창작소 1기 뮤지션으로 2017년에 참여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가져온 이 겨울 앨범을 레드콘 음악 창작소를 통하여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일단 레드콘 음악 창작소가 지역에 생겼다고 들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제가 뮤지션으로서 10년 동안을 걸어온 길 위에서는 3단계의 성장 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연습실과 공연장이 늘 필요했었고요. 갈급했었고 두 번째로 프로 뮤지션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앨범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견 뮤지션이 되었을 때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 걸쳐서 레드콘 음악 창작소가 지원하겠다고 나서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좀 아쉬웠던 점도 들어봐야겠죠. 하나의 아쉬웠던 점은요. 이제 하나의 큰 얼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 창작소가 시작을 했고 이제 2017년부터 5년여의 시간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5년부터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어떤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인력들이 참가하고 또 계획을 세웠고 하는데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성이 우리 이제 옆에 계신 원장님께서 이뤄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또 가져봅니다. 오늘 또 조금 부담을 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일 텐데 어떠신지요, 원장님? 네, 사실 우리 전라북도 특히 또 전주에서 대중음악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요. 제가 막상 진흥원 원장으로서 보니까 그렇게 썩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통 소리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어떤 무게감 그리고 인식 자체가 그 전통 소리의 고장이라는 그게 이미지가 강한데 거기서 이제 대중음악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 참 도전적이도 하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 단위로 한 저희가 예산은 사실은 4억 정도뿐이 안 돼요. 그 4억을 갖고 지금 김은총 씨가 얘기했던 처음에 기획부터 음반 제작 마케팅까지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 진행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꾸준히 이게 보면 국가 정책이나 사업이라는 건 연속성을 갖고 계속했을 때 인내심을 갖고 또 기다려줬을 때 거기서 결실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꾸준히 하면서 올해로서도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데 4월 말까지 올해도 또 신인 뮤지션을 선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들의 바람은 요즘 트롯이 뜨잖아요. 그래서 대중음악을 일반 포크나 일반 대중음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라북도에서 트롯을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김은총 씨가 내일 트롯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트롯과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트롯이 달라요. 그 기성세대분들이 생각하는 트롯은 예전에 현인 선생님의 신라의 달밤이나 그런 김정구 선생님의 그런 전통 트롯 이런 거고 지금 20, 30대가 생각하는 트롯은 거기에 팝이나 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미된 그런 부분들이 가미된 전혀 아주 새로운 장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라북도의 예능인들도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저희의 바람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적은 예상과 환경이지만 거기에 조금 더 저희가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게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올해부터 신입 뮤지션들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 우리 음악 창작수의 수료한 지금 은총 씨 같은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후속 운반하고 음원을 제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부터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기회 줘서 한 번 성공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리고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그렇고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처음에 기회를 줘서 어떤 기초 체력을 기르는 우리 전라북도의 예능 예술인들한테 또 두 번, 세 번, 또 다섯 번, 열 번 얼마 전에 성공한 우리 브레이브걸스도 5년 이상의 험난한 시간과 노력과 그 용감한 형제가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기, 음악인들이 더 힘을 낼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추가를 했으니까요. 관심 받고 끝까지 도전해서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정말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또 장르의 확장도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전주라는 지역 특성상 전통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사이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전주가, 전주라는 도시 가지고 에너지가 전통문화가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전통문화의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전통문화가 언제적 전통문화지? 우리는 조선시대인가 고려시대인가? 전통의 개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해서 어떤 문화를 아주 이것을 원형이라고 고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걸 지키는 거니까요. 좋지만 그러나 새로운 문화들이 들어와서 이게 전주가 그런 문화를 끌어안으면서 다시 이걸 폭발시켜 나가는 힘이 늘 있었지 않습니까? 판소리도 전주의 소리꾼들이 많았다가 아니라 전국의 소리꾼이 전주로 모여서 전주에 와서 폭발하면서 전국적인 힘을 가졌던 그런 문화적 에너지가 응축돼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은총 씨나 또 이런 인디 뮤지션들 그리고 방금 원장님께서 트로트 가수 말씀하셨지만 뭐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하고 있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힘이 끼 있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문화의 에너지의 응축 이런 게 또 다른 의미에서 필요한 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역시 바튼을 위해서 응원하고요. 우리 정책 중 그런 방향으로 너무 전통문화 일변도 그리고 이제 액것을 지키자는 일변도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새롭게 만들어보고 세계에 진출해볼까. 이렇게 좀 가는 어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얘기를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니까 문화 콘텐츠 산업 자체가 상당히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사업들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발표가 많이 됐고요. 그게 꼭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전 세계 BTS 열풍 그리고 또 뭐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영화들의 지금 기생충부터 여러 가지 영화들의 흥행 사례들을 봐도 그 상당한 우리 전 산업 분야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사실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재 콘텐츠는 예전에는 이제 장르별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드라마, 게임, 영화, 공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콘텐츠라는 그 자체 그리고 산업이 우리 생활 전반으로 디지털 라이프 시대가 되면서 생활 전반으로 그래서 스마트 홈, 스마트 웨어러블, 스마트 스쿨,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까지 전 생활 분야에 활용이 되는 게 콘텐츠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것들이 지역에 보여주는 어떤 파급 효과는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지역이 소멸도시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청년들이 사실은 점점 서울이나 경기권 대도시로 떠나고 그거를 위한 청년 일자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산업이 바로 이 콘텐츠 산업입니다. 저희 콘텐츠 산업의 대부분 그 주역들이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한마디로 앞전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콘텐츠라는 자체가 고부가 가치 사업이에요. 요즘 유튜브나 SNS가 이렇게 뜨면서요. 뭔가 공장을 줘야 되고 제조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유통구조가 막 복잡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자기의 끊기와 재능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의 보급, 확산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형태가 또 다양해요. 물건을 하나 팔았을 때 원가 얼마에 얼마에 소득이 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로 해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과금을 할 수 있고요.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부대 상품들을 또 만들어서 부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한마디로 우리 전라북도 같이 조상들한테 내려오는 끼와 재능, 풍류, 유무용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 말씀에 당연히 동의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콘텐츠 산업의 담당자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흔들었었죠. 흔들고 그리고 나서는 BTS가 거의 최강자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은 굉장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 저변이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여전히 콘텐츠 산업의 어떤 포지션이나 산업적인 어떤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 산업으로 성장해가는 초기 단계인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김영상 정부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주라이공원 한 편을 놓고 우리도 주라이공원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주라이공원 한 편을 만드는 게 어렵냐 현대자동차 300만 대를 만드는 게 어렵냐 할 때 주라이공원이 훨씬 어렵습니다. 차를 현대자동차 300만 대를 만들어서 파는 게 빠르지 주라이공원은 모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또는 모든 기능들이 집약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하나의 자본으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어렵고 은총 씨가 아마 저도 아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실제로 이 지역에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느냐 늘 지원받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느냐 근종 씨의 후배들이 은총 씨 같은 분을 보면서 나도 적이려고 가고 싶어 했을 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게 아직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전라북도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아직은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유튜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히 유튜버 시장에 하루에 수백만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유튜버 하나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인식되기에는 과거에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2년 넘게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엄청난 시장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이걸 산업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진흥원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은총 씨한테도 저도 비슷한 질문 생각을 했는데 파급 효과를 체감하고 계시는지 덧붙여서 지금 이렇게 뮤지션 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계시면서 과연 후배들에게도 당당하게 이렇게 이 길을 가도 좋겠다라고 응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여러 재반 여건들이요.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저희 후배들이 제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새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말이 그거였습니다. 선배, 형, 저 음악 오래 하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 앞에서, 그 답변 앞에서 제가 쉽게 답변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배로서 이제 10년 딱 되었는데 전주에서 이 10년 시간 동안 이 후배들한테 정말 힘이 되는 길을 걸어왔을까. 나도 저 선배처럼 열심히 하면 이 지역에서도 행복하게 내 음악도 사랑받을 수 있고 나도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음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쉽게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소울이 아닌 이 지역을 택하고 이 지역에서 음악을 하는 것의 핵심적인 가치는 다양성입니다. 어떤 승자, 스타, 어떤 소수가 독식하는 어떤 문화에서, 문화일변도에서 벗어나서요. 지역만의 다양성을 가진 음악들을, 지역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또 그런 가능성이 저는 이 지역 안에서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콘텐츠진흥원과 또 다양한 정책들로서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뤄내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전주가 국악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국악에 대한 투자를 거의 모든 언론사나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날치의 그 놀라운 국악공연은 전주가 아닌 서울에서 만들어져서요. 왜 전주는 그런 자원들을 끊임없이 원형을 보존하고 유지해오는데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버전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왜 뒤처질까. 그럴 때 보면서 우리 충분히 저거 할 수 있는데. 라고 우리 전라북도 국악인들이 훌륭하거든요. 그 정도 재능과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이 잘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전주에서 예술인복지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실행을 했는데 연간 가구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술인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인들이 아까 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진흥원 같은 데서 조직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예술인들을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인식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래야 이날치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발신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원형만 갖고 다 끝난다. 이런 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전통, 우리 전라북도가 전통을 고집하고 뭔가 보존하는 데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진흥원 원장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지금 현재 콘텐츠 산업이라는 이해도가 좀 떨어지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콘텐츠 하면은 잘 어떤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냥 전통 판소리도 콘텐츠고 그냥 공예, 우리가 전통 공예 만들고 하는 것도 콘텐츠고 다들 이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대부분 알고 계신 거는 그냥 원형 콘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형 콘텐츠라고 하거든요. 소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한복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도자기를 잘 만들고 그런 것들은 원형 콘텐츠고 지금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원형 콘텐츠에 디지털 기술, 다양한 디지털 기술 디지털로 촬영을 한다든가 뭔가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모바일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웹툰을 만든다든가 또 지금 뜨고 있는 VR, AR, 홀로그램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고 국내에 확산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거를 또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원형의 유무용, 유물유산의 아주 큰 자산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그 경쟁력을 어떻게 디지털 콘텐츠화해서 그거로 산업화시키는 거에 대한 어떤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조금 눈을 떴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도를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두세 번 또 만들어보고 그 과정에서 학습하고 또 성장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어떤 보수적인 그런 어떤 답습보다는 새로운 거를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또 새로운 우리의 어떤 콘텐츠 산업과 형태 경쟁력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다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갑작스레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타 방송국에서 종영한 프로그램 중에 무명 가수들을 데려다가 무대에 세워서 또 이렇게 더 유명한 가수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맞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정말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이렇게 꿈을 캐내고 있는데 이게 자라나려면 좋은 토양, 환경적 여건이 먼저 마련이 돼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어떤 언택트나 온택트 이런 것도 생각보다 앞당겨졌죠. 공연은 물론이고 쇼핑과 여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콘텐츠 자체의 매력이 그래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들 체감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부탁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화죠. 사실은 디지털 콘텐츠가 이렇게 빨리 확산될지 몰랐는데 그게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보다는 코로나가 가져온 효과였죠. 예를 들면 저희도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는 인터넷에서 중강의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왜 근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보고 있는 회의들 자주 할 때도 어지간하면 그냥 이렇게 줌으로 합시다. 이런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의 결과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디지털 콘텐츠는 상당히 우리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줌으로 회의하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고 그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상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산업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 코로나가 진행이 잠전 진정이 되면서 아마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인 구조, 조직 그리고 행동의 양식들이 대단히 변할 것 같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총 씨도 피부에 와닿는 어떤 지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날치의 초기 영상을 제가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의문 씨 같은 경우는 미국 타이니 데스크 영상 같은 것들도 자주 봤었고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는 이제 구 매체의 시대가 변하고 이제 뉴미디어의 시대였다 보니까 그 이행에 따른 것들을 사실 체감하기는 좀 어려웠었지만 코로나로서 확실히 이제는 그것밖에는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공연은 다 비대면으로 치러졌고요. 요즘 다 저희 동료들도 다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음악을 공연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대면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그거 이외로 이제는 비대면으로서 콘텐츠를 만들고 가공하고 영상으로서 모바일 안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이제는 정말로 필수가 된 시대가 됐다고 느껴졌습니다. 전북의 콘텐츠 산업을 이끌고 계신 입장에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가져다 준 우리 일상의 변화 그리고 어떤 산업과 기술의 변화는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저희같이 어떤 정책을 하고 사회 리딩그룹으로서 뭔가 학생들을 가리키고 하는 쪽에서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변화들이 사실 있었는데요.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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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다 힘들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를 봤더니. 오히려 재택근무나 온라인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ICT 쪽은 아주 좋았대요. 그 모니터 TV 많이 팔렸고요. 프로그램도 많이 팔렸고요. 화상회의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맞았는데 반면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한 소상공인 분들 그중에 지금 오늘 대화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대에 서야 그리고 나의 재능을 어디선가 오프라인에서 보여줘야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수익은 입장 수익이거나 그리고 공연 행사의 입장 수익이거나 그다음에 교육사업 그리고 부대적으로 음반을 판다든가 나의 부수적인 어떤 그런 상품을 팔아서 오는 수익인데 온라인의 가장 약점이 그 부분이에요. 나의 그 컨텐츠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유료화 그리고 과금화 수익화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지금 따라오는 또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컨텐츠의 불법 복제예요. 오프라인은 그 장소를 가야 돈을 내고 내가 가야 그 공연을 본다든가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거를 만끽을 하는데 온라인은 잘못하면 그 삽시간에 어떻게 보면 나의 훌륭한 지난 시간 동안 만들어온 나의 지적 자산과 그 예능적인 어떤 가치가 그냥 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기관들 기관이나 이런 지원을 하는 기관들에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인들의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어떻게 안전한 방법으로 과금화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진정한 전라북도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한테 제대로 또 그 수익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우리 전라북도가 예흥의 고장이면 다 같이 도민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예술인들 그리고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인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을 꼭 저희 콘텐츠진흥원이 아니더라도 함께 노력을 해서 만들어갈 때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 시대에 쌍방향 소통이 어려우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나이브한, 얕은 생각만 했었는데 사실 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가는 보상, 수익화의 문제도 참 우리가 돌아보고 고려할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참 아이러니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색만을 너무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장점과 특색은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세련된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의 어떤 자산과 역사가 재미있는 콘텐츠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또 요새는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하죠. 융합과 조화가 어떻게 일어나면 좋을지 세 분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본 지점들이 있으시다면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은총 씨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날치의 음악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혁신적이었던 거는요. 사실 그 밴드를 이루고 있는 밴드 마스터는 한국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형 콘텐츠인 한국 판소리의 전주 판소리에서 가장 한국에서 대표주자분들이 다 전주에 계시는데 왜 그만큼의 음악이 안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건 어떤 약간의 과거의 전통적인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우리 전주에서는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지점도 너무나도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너무나도 숭고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맞춰서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융합 같은 것들이 우리 전주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더 디테일하게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 그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함께 만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이게 사실 일반 분들이 느끼면서도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게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콘텐츠의 진정한 힘은 사람에서 나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또 그 콘텐츠를 같이 즐기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를 계승하는 것도 또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이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조상들부터 내려온 흥과 목과 끼를 한 몸에 갖고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꼭 진흥원 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외지인으로서 올해 전주살이를 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이 그 선비와 예인의 고장이라는 그것들을 제가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 유무형 문화유산 시, 서, 화, 악, 무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어떤 광역보다도 많이 갖고 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고 경쟁력도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디지털 콘텐츠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또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날치 밴드도 있었고 한복에 전 세계화해서 그거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파격적으로 더 혁신적으로 가는 그런 안목과 그 실험 정신 도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 시도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우리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이거든요. 저희 진흥원에 오시면 저희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눈높이, 낮은 자세, 열린 마음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콘텐츠에 관심이 있고 예술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을 해 주십시오. 네, 조금 더 청사진은 그려나가야겠지만 그래도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전라북도의 미래가 어렴풋하게는 그려지는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은총 씨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이 자리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불려드릴 노래는요. 전주의 가면이라는 노래입니다. 레드콘 음악창작소 음반에도 실려있는 곡이기도 한데요. 제가 처음에 전주에서 가졌던 꿈은 그거였습니다. 숨 쉬듯 자유롭게 음악하고 예술하는 콘텐츠 만드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전주에 가면 수많은 한 옷과 먹거리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따스한 온기가 있다는 건 전주에 가면 전주에 가면 좋아 너와 나 더 바랄 게 없어 난 날 설레게 하는 곳 그곳 전주에 가면 좋아 언제나 한결같은 여유가 날 기다려주는 곳 그곳 전주에 가면 전주에 가면 감사합니다.